개인 금고 물건 찾으러 왔습니다. 차도희라고 합니다. 확인되셨습니다. 2층 VIP 구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엄마 엄마 긴장했어 심지어 떨려 엄마 수고했어 어디 봐 예쓰 미적탭 엄마가 해낼 줄 알았어 오예 동양공 회계장부 재단 기부금 내역 면세품 납입장부 엑셀 파일 동영상 파일 사진 파일 20백천만 10만 100만 천만 10억 100억 천억 황혜사야 도희가 비리 현장을 잡았구나 빌리 잡아 협박한 거야? 도희 이모 무섭다 엄마. 제 금고가 비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차도희 씨 아까 찾아가셨잖아요. 안 DH. 차선희 너 어디야. USB 경찰에 신고했어. 비자금을 조성한 사람들 경찰 조사 시작 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돈에 대한 미련 버려.